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맵 좀 파악하면서 할게요. 맵이 엄청 작아요. 겁나 작아. 게임이 엄청 빨리 끝나. 설마 여기서 저까지 가겠지? 알아서. 중국사람. 러시아사람. 박지현. 한국사람도 있는데요. 아 이거 한국 아이돌 해도 되구나. 외국..외국..외국..외국 게임이라서 한국 아이돌 하면 안되는 줄 알거든요. 일단 내 주위로 보자.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애. 일단 이집부터 파밍. 약간 내려갈때도..백은 약간.. 나 못해. 어차피 여기 사람 없어. 권총. 이거 한발씩 쏘는거야. 개구리인거. 개 꾸준. 개구리인. 아 아오. 여 위에 있는데? 지금 아이템이? 잠깐만. 여 위에. 소리가 나던데? 여 위에 있던데? 소리가 나던데? 여 빵인가? 와 이거 채널 왜이렇게 많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긴가? 레아이템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도 아닌데? 맞아. 싸풀 이상한가? 이 방인가? 여기도 아닌데? 들어와 봐야돼. 사실. 안 들려. 안 들려. 여기 없나봐. 나 여기도 들렀는데? 어어. 탐험 좀 할라 했더만. 와 이게 그냥 들리네. 하늘 위에서. 그 레어박스 상자처럼 소리가 들리네요. 이게? 아 그냥 들리는 거였어. 포션 먹고. 쉴드. 여긴 사람. 없나본데? 와 소리 들리잖아. 레어템 소리가. 이거 엄청 좋은 샷건이다. 오케이. 100% 샷건을 언제나 1번 해놓자. 제일 앞에 2번. 샷건은. 나한테. 그래. 이 박스 소리가 들린다고. 아까 전에 들렸거든요. 저 집에서. 와우. 뭐야 이거. 기관이다. 그러면 이거 필요없고. 기관은 2번으로. 쉴드. 하나. 하고. 이거 쉴드 버리고. 뭐. 또 있네. 여기 왜 쉴드만 많아. 이거. 근데 쉴드 하나 먹었어 이미. 필요없어. 쉴드 이미 하나 먹었어. 샷건이랑. 기관. 기관으로 다니자. 이 돼지는 뭐야. 아. 여기. 가운데 도시는. 여기.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이템. 소리가 나네. 그냥. 평지 뛰어도. 레어 아이템 있으면. 그 소리가 나거든요. 쉬이이이한 소리가. 이게. 그냥. 평지에서도 나네. 여기. 봐보고. 해. 뭐 있는데. 아. 쓰레기. 회복템이긴 한데. 지금 나한테 필요없어. 총알만 있는데. 여기. 누가 파밍하고 간건가. 근데. 아니. 잠깐만. 총알은 무한이잖아. 그래. 총알은 무한이야. 와. 다 여기. 내려가게 되죠. 저기 안에. 앞에. 아이템 있다. 저쪽에 사람 없고. 나무. 아니. 아직 안했어요. 두려운데. 여기. 저기. 사람 죽었는데요. 머리. 스나우크 죽은건가. 아니. 뭐지. 여기 위에. 아. 개구린데 이거. 개구짐. 이거 괜찮다. 이거 들고 가자. 개구짐. 사업은 뭐야. 이상한건 뭔데. 사업은 뭐야. 오. 씨봐야. 자기장. 빨리빨리 움직이겠다. 이거. 오픈배타 아직 안했어요.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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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죽는거 아니야. 이거. 오픈배타 아직 안했어요. 가야된대. 지금. 아. 체력 너무 많이 날았다. 잠깐만. 이게 아까. 기간이었지. 기간이 두개 있을필은 없는데. 문 열어자는데. 집에. 계속. 에이. 한번만 더. 여기 있었나. 여기에 탭 있는데. 또. 북핵. šk.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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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게 덫이구나 지금 이게 5번이 아닌데 나 돈먹었는데 덫 어디갔지 이거? 아 덫에프 아 덫은 아예 딴거구나 지금 아예 덫은 딴거네 딴거 다른거 아예 다른거 덫은 오케이 템파밍이 다 되어있을텐데 여기 이제 사람있냐 없냐가 문젠데 뒤통수 맞으면 좀 그렇다 어 보험상자다 열어져있는건가? 아 이거 시암패스도 나는데? 어? 아아 아 아 봤는데 어? 위험해 안돼 아 이거 바로바로 빨리빨리 움직여야되네 그냥 템파밍 하지말고 나 죽을듯? 너는 뭔데요? 아 템파밍을 오랫동안하면 안되네 오케이 뭔지 알겠어 템파밍 오랫동안하면 안되네 더선 아예 다른 버튼이 있고 더선 아예 다른 버튼이 있고 더선 집에다 밖에 설치 못하는거 같은데 보니깐 보니깐 시나가 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알겠어 템을 욕심부리면 안되네 어 이사람 여기서 잡았고 보라색 종은 종만 하나 먹고 어 오케오케 자기 인식 빨리 가야겠네 이사람 좀 할줄 아는 사람인거 같은데 그래도 더 깔아 놨는데 쩌다가 자다 덧을 왜 깔았지 왼쪽에 손난다 왼쪽에 어 앞에 앞에 바로 앞에 자기가 안걸려요 자기도서는 자기도서 자기가 걸리면 사기지 저렇게 지어서 바로 수비를 하네 뒤에 쏜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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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거기 아니야 이쪽에서 샀어 이쪽에서 그쪽에서 이쪽에서 날랐어 이쪽에서 지어 건물 지어 건물 지어 건물 지어 탄이 이쪽에서 날랐거든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으면 안될텐데 뭐하는거죠? 아 피해버 갈려고 뭐 먹고있나본데 와 벌써 11명 남았어? 어 뭐야 이거는? 처음 해보는건가? 저거는 약간 유탄처럼 가네 슈웅 이렇게 가네 유탄이네 애가 쏘면은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가네 애가 휘어요 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이사람 더 잘한다 아 멀린사람 쏬네 이게 죽인사람 화면을 보실거 아니야 이게 죽인사람 화면을 보실거 아니야 그래 다른사람이 이쪽 오른쪽 부쌌네 애가 얘가 오른쪽 부쌌어요 여기 오른쪽이 아마 제가 쏘웠어 와 지 죽였구나 양폭탄이다 아까 그 그 죽은사람꺼 양폭탄같은데 아아 죽었다 아아 결국엔 이 트레이서가 와 길리슈트 있는데 이거? 길리슈트 아닌가 저거? 비강 샷건인데 저거는? 느낌상 이거 아닌가? 기간총인가? 이건 지금 스나고 이거 지금 들고 있는건 스나 스나 기간 샷건 이렇게 하나씩만 먹으면 되는거 같애 템칸이 다섯칸 밖에 없으니까 푸시 하나 필요하고 섬 삼각탄이 정말 숨은 없는거 같은데 와우 저기야? 이 집안에 사람 있을거같은데 백방 이 집안에 다섯칸이 쟤 쏜다 저 집에서 다섯칸이 오 일 짓겠다 아아 나무집이 아니네 강철집이네 날라온다 유탐파르텍 날라온다 와따 근데 여기도 이사람 너무 안좋다 저건 가운데있긴 한데 양상이야 와 와 잘 쏘는데 이사람 문 만들어 문 그러지 한 2층까지만 지워보네 와우 부숴었어 아니 여기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가도 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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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는것처럼 여기 너무 억울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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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 이거 안좋아도 될것같은데요 이거 안좋아도 될것같은데요 어그로 존나 끌리거든 양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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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vm 와우 유탄 잘쏜다 어려워요 어려워 유탄 쩔어? 흠 흠 잘한다 이 사람 잘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잘한다 스나 쏘는데 위에서 머리 위에서 양폭탄 이 사람 더 좋아 아 내려가 내려가 그냥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면 돼 도망가 문 열고 아니 문 열고 도망가면 돼 어어 됐다 한 다른 사람은 어디지 지금 벽돌집? 왜 근데 벽돌집인데 1층은 나무야? 잘못 찍은건가? 벽돌집 저기 저기 쏜다 야 바로 지는거 없어 총알이 무한도 아니에요 총알이 또 약간 거리감이 안맞았어 저기 위에 쏘고있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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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 돼 아 저거 오른쪽 오른쪽 밑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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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아 나 봤는데 오른쪽 여기 오른쪽 밑에 여기 사람 있거든요 지금 이쪽 말고 이 오른쪽 얘 말고 이 오른쪽 밑에 사람 한 명 뛰어갔어요 이쪽에 걔가 붙으면 위험한데 이 사람 잡았다 근데 이사람 총알 왜케 많아 이사람은? 1대1이다 근데 이사람 가야돼 이사람은 이사람 뛰어가야돼 저사람 더좋아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위에서 쏴서 어 아 내려오면서 17되면 이뻐써 이사람 까비 와 옆에 총 날라왔어 바로 죽을걸요 만들면 아니 이게 부서져 이게 부서져 가야돼 너 가야돼 와 문 열고 센스가 막 이 옆으로 옮겨가야돼 지금 총알왜케 많아 이사람 총알왜케 많아 이사람 와아아아오 싸서 맞췄어 쩔어 하나 많았네 이제 크으으으 개쩍욕 철 이사람 데미지 179나 좋는데 무슨 씨 뭐야 이거 킬링없어 이런식으로 아 잘한다 사람들보면